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탄TV! 무려 천만원! 돌판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천만 구독자의 돌파원 채널에게 주어지는 유튜브 다이아몬드입니다! 신기하네요! 다이아몬드와 함께 편지도 보내주셨는데요! You amaze us and inspire us everyday! 아! 감동이다! 감동이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받으시고 방탄소년단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방탄 밤! 방탄 록! 에피소드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의 진솔한 모습 남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방탄TV 축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탄TV를 사랑하고 구독해주시는 천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